제가 가정 환경이 좀 독특해서 음악보다는 학업이 학업보다는 가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밴드 멤버가 될 수 있네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지금처럼 이렇게 분명하니까 그래도 말했어야지 뭘 어떻게 설득해 어차피 듣지도 못하는데 혹시 그 기타 파시려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? 네 나가는 길 조심해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Viva la vida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995년? 꿈이면 깰 거야 현실면 당장 돌아갈 거야 윤동진 씨? 아파? 아줌마? 윤창호 윤창호? 대체 나한테 이러는 위가 뭐야 너? 네 정체가 뭐야 대체 있다 아빠한테 말로 만든던 달팽이 아숙집에 난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돈 모을 거야 죽어라 이래서 돈 모으면 우리 아버지가 날려버린 할머니 한식당 내가 꼭 다시 차려줄 거야 그 말인 즉슨 내 고등학교 시절은 내 마지막 학창 시절이고 나는 아주아주 반짝이게 빛나야 한다는 말이지 내가 최고의 밴드를 선물할게 소원대로 반짝이는 청춘을 선물할게 어떻게든 내가 아빠의 미래를 바꿔줄 거야 그게 바로 내가 1995년으로 온 이유야 1995년 봄 의심의 여지 없는 청춘 자체 발광이 가능했던 그의 봄의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린 또 다른 청춘들을 만났다 제 인생을 터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터비한 제가 시작하는게 됐습니다 제 인생을 터비한